손 씻고 싶다. 아 왜 내 가죠? 여긴 지금 아프리카 TV 건물이고요. 모여서 여기서 코로나 키트로 검사하고 나서 이제 출발할 예정입니다. 이제 코로나 키트! 앤드물! 와 잠깐만 너무 잠시워. 이거를, 이게 필터 탭 있지? 도착했습니다. 와 근데 진짜 덥기는 하네요 확실히. 아 여러분들 저희는 도착했습니다. 여러분들 게스트 소유빈님이십니다. 다들 인사해주세요. 환영해주세요. 너무 많이 기다리셨어. 죄송해요. 언제 도착하셨어요? 한 시간 전 정도? 일단 일자나 준비되어 있거든요. 이쪽으로 이제 안내 도와드릴게요. 일단 요거 한 번 찍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저희가 먹을 가마솥, 소주껍, 밖에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우와, 꼰봐. 어머어머어머어머. 장난 아니죠? 아수 언니 되어있어요. 뷰가 너무 좋아서. 와 맛있겠다. 간단하게 제 소개 도시를 가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먹을 때 가장 예쁜 여자 먹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튜브는 그냥 춘천에 따라 소유비여가지고 네, 지금 이제 먹어야 돼요. 닭다리 보여드리면 닭다리. 오오. 닭다리 진짜. 오 이거 어떡해. 일단 닭다리가 지금 밀치상 잠깐 안 나요. 일단 닭다리를 안 먹어요. 닭다리야 먹어요. 아 진짜요? 네. 난 또 닭다리 쓰려고. 닭다리 쓰려고. 닭다리 쓰려고. 닭다리 쓰려고. 닭다리 쓰려고. 저희가 얘기했죠. 닭다리 먹어요. 닭다리 먹어요. 닭다리 먹어요. 감자를 드셔야 강원도를 알 수 있어요. 강원도 감자가 커요. 왜 간자칩이 비싸잖아요. 아 수미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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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미칩. 네, 수미칩이. 너무 큰 게 좋아요. 여러분들이. 소유다. 나 아쉬워. 하하하. 진짜요? 네, 진짜 맛있다. 나 아쉬워. 여기가 패스가 이걸 이렇게 먹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밥 볶어. 이게 세리비 되게. 세리비요? 플레이브를 뜻하면 소처럼 먹는 느낌이에요. 진짜요? 원래 저는 이제 주머니에 소겁게 소유하고 싶은 이제 이런 느낌을 하고 싶은 게 팬들이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. 진짜 많이 못 드실 것 같은데 여리여리한 게 진짜예요. 근데 이거 뭐 다를까? 아 그게? 아니요. 아 진짜 맛있다. 아 진짜 맛있다. 세 개 시켜도 돼요? 드실 수가 있으면. 아직 배고피데 지금 배 몇 퍼센트예요? 아직 지금 90% 개 많이 먹었어요. 나 80% 몇 퍼센트. 솔직하게 솔직하게. 네 솔직하게. 밥 세 개 시켜요. 밥 세 개 시켜요. 사장님이 군별보는 점심에 저녁이 먹어야지. 둘 다 뒤태가 좀 어그로 조그만 하면 와 썸네일 찍고 이렇게 한 10분만 있으면 내가 2성까지 찍을 것 같아. 좀 가까이서 찍을까? 그럴까? 탈색 많이 보이게? 아 어머. 아 이런 데구나. 안녕. 당근 주기 싫다. 당근 돈 좀 사야겠다. 식품은 진짜 커진 거예요. 맞지 맞지. 아 언니가 모여있는 것 봐. 닭이다. 여긴 또 닭이네요. 우리 닭 먹고 하는 거. 이쪽으로 갈까요? 말 개 섹시해. 배경 보세요. 정말 알죠? 하늘 색깔 봐. 사진 한단씩 찍어주자. 나는 아이린이다. 나는 여기서 가장 섹시하다. 이제 나와주세요. 난 겨드랑이 냄새 뽑아 난다. 난 겨드랑이. 나는 김파랑 동생이다. 일단 유빈이랑 딜러지 맞으세요? 유빈님. 네. 하나 둘 셋. 나는 딜러지다. 두마리야. 진짜 가져야 돼? 더우니까 먼저 도핑 좀 하고. 다 더워줬다. 말거기가 더 쩐쩐쩐쩐. 유명하지? 나 사실 안 먹어봤어. 저거 위에 도와 봤는데. 저거 한 마리만 잡아주시면 안 돼요? 양꼬치 해보게. 일로와 장원영. 그 보람. 아 보람씨였나? 보미씨? 네네네. 나 누구 찬다 했는데. 아 여기. 사실 보미가 얼굴 닮아서 보미가 아니에요. 아 맞아. 목소리 때문에. 아니 근데 얼마나 닮았어요. 약간 느낌 있어요. 기나신 편하십니까? 저희 디저트 있다 먹으러 가요. 우리 유빈 언니 카페인가? 알바템은 있죠? 여자분? 응. 왜 남자분 안 쓰세요? 원래 카페는 여자가 닮았어요. 아 남자 알바님 있다. 내 동생. 조합이요? 조합이 어떻게 보면은 쭈삽이랑 저랑 원래 알고진 했고 또 쭈삽이랑 유명하고 이렇게 이제 처음 멤버 했다가 혼자 했다가 보러 새 미녀가 오셨죠. 네? 네. 이거 꽤 늦었다. 한 것 같은데. 어? 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. 어머. 귀여워. 미안해. 또 눈망울이 그렇게 이쁘다잖아요. 안녕? 언니 얘 봐봐. 혀 컨트롤 봐. 오오오오오오. 약 먹이자. 아이 예뻐. 자 찍습니다. 하나 둘 셋. 보면 고미씨. 여기 장원영씨한테 잘 보이셔야 될 것 같은데. 맞아요. 요즘 공방 하시는게. 엄청. 운영자씨들이 밀어준다는 한여비제이 방송만 켜면은 한여비제이 그냥 발음 좋은데 한여비제이 아 한여 맞아 한다면 한은여도 더 뒤에 더 뒤에 더 뒤에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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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숫자 불러줄게 있지? h, i, n, i, n, u, s, i, n 근데 잠깐 바닥 한번 좀 봐주시면 안 돼요? 바닥에 보시면 조금 더 뒤쪽 바닥에 내 가방 있지 싶은데 좋아 Sketch 맞아 거기 아니 그건 다 맞아 좋아 진짜 예쁘다 지금은 맛있는 커피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brp! 인스타 김성희야 여기가 서울 품 중에cent가 manuscript 언니 감사합니다 너무 더운 여름에 많으면 너무 맛있잖아 괜찮지 않아? 언니 나중에 먹었어 화이팅 혹시 미 Jonny 봄이 닮았어요 근데 뭐 더한 오픈 preoccup에서 오늘 뽀삐 신고 나왔어. 뽀삐 보고싶은 놈다. 뽀삐 말고 뜨밥은 안 땡? 먹을 때 가장 이쁜 춘천의 딸 소유빈님 대박나세요. 잠깐만 거울에 비친 너의 모습이 너무 영혼이 없었어. 와 대박이다. 그것도 있어. 공정파 나온 그것도 있잖아. 공정파? 오! 역시 춘천 MBC의 딸. 다 보여줬으니까 들어가봐. 사장님 인심 썼다고 좀 부담스러우면 참가해. 그러니까 밥 문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먹어. 열심히 먹어야 되고. 잠시 후.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, 오늘의 마지막 코스. 베나. 우꼴 가마솥 칼국수. 이야 박수.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. 여기서 이제 야무지게 칼국수를 한 그릇에 탁탁탁 넘긴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는 생각하니까 군침이 싹 떠노. 아까는 언니들 챙기느라 내가 못 먹었으니까 지금 내가 당황하고 이제 먹으러 왔어요. 아 진짜 보여줘요. 아 그래야 돼? 아니 그냥 두고 했어. 나 봐. 이렇게 되면은 너랑 본침이 있잖아. 진짜 진짜 존나 느낌 있지? 저는 느낌 개쩔지. 진짜 너 너 겨우 원침이야? 원침이 싹 떠노. 이모 여기 해봐 놔요. 일단은 소스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게요. 한 숟갈 정도. 10초와 겨져 섞으시고 국물 한 숟갈 넣어주세요. 이렇게 둘. 매입은 거 맞죠? 우와. 오늘의 저녁. 우와. 이거 입 벌리고 있는 것 같다. 군침 싹 떠노. 그러면 군침 다 젖었네. 뭐야 오 야무지다 오 야무지다 오. 오 가위질 야무지다. 언니 여기 솔직히 말해봐요. 여기 혹시 좀 지분 있으신지. 여기 특이한 게 술을 쓰면 술에 1,000원을 주출도 있어요. 코로나 때문에 술값 1,000원 덜. 4,000원. 맞아요? 여기 술에 싹 1,000원 있죠? 굉장히 불안해. 근데 이전 안돼요? 왜 형이 살살? 형이 살살? 잠깐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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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traordinarily back. 어? Energy Ballhy! ought to be the phone if you didn't Arya 2018. Oh! Hey, hey, hey. 언니들 이름되면 애기타를 써주세요.